금융당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접수된 불공정 거래 제보는 4건으로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 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제보 내용이 정확하고 중요하다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